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. 락스를 세탁기에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대박이라고 해요.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락스를 사용하기 전에 고무장갑은 필수로 착용해주시고요. 환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락스를 준비해주세요. 락스가 너무 독하다거나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주의 사항만 잘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다른 화학세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성비 세제랍니다. 락스는 소주컵으로 한 컵이면 충분하고요. 과하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. 세탁기에 락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 한 가지가 세탁조에 락스를 직접 넣는 거예요. 간혹 세제통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락스가 원액이라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통에 직접 넣으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부품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. 세탁조에 넣어서 바로 물에 희석되어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. 그 다음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. 세탁기에 통세척 또는 표준 코스로 돌려주시면 돼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세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 온도를 높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락스는 찬물에 사용해야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. 기본 통세척 코스에 이렇게 락스만 추가해도 세균이나 곰팡이 제거에 효과 만점이랍니다. 통살균이 끝나면 내부에 물기가 마를 때까지 문을 열어두시고요. 그 사이에 고무패킹도 청소해 주세요. 락스를 희석시킨 물에 도톰한 물티슈를 담가서 적셔주세요. 이 물티슈를 세탁조 고무패킹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티슈를 걷어내면서 닦아주기만 해도 살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. 오늘은 아주 소량의 락스로 세탁기 청소하는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. 자주는 아니더라도 세탁 횟수 30회를 기준으로 한 번만 락스로 청소하면 세탁조는 물론 세탁물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